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곤충이 살아가고 있는데요. 곤충은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. 곤충은 고생대 대본기부터 발견되었고, 석탄기에는 날개가 달린 곤충들이 등장했습니다. 이렇게 날개가 달린 곤충들은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,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지금처럼 높은 다양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오른쪽 패널 사진을 보면 여러 곤충의 목이 적혀있는 개통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는 곤충들 간의 유형관계, 즉 가까운 정도를 나타낸 것인데요. 곤충은 먼저 날개의 유무에 따라 날개가 있는 곤충과 날개가 없는 곤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날개가 있는 곤충은 날개를 배 위로 접는지 접을 수 없는지에 따라 또 나뉘게 되는데요. 날개를 배 위로 접는 곤충은 또 번데기 과정이 있는 곤충과 번데기 과정이 없는 곤충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. 이제 점점 보면서 그럼 오늘 여기있을 거예요. 되세요. 다해서 다음 시간에 centre 저는 이렇게